19번 다음 글에 드러난 제이미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Putting all of her energy into her last steps of the running race, 제이미 crossed the final line.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그녀의 달리기 경기의 마지막 스텝에 집어넣으면서 제이미는 결승선을 통과했다. 제이미 crossed the finish line. 제이미는 결승선을 통과했다. To her disappointment, 실망스럽게도 she had failed to beat her personal best time again. 그녀는 실패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최고 기록을 깨는데 실패했다. 다시 제이미는 자신을 두 개월 동안 마침내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몰아붙였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로 돌아갔다. Recognizing how she felt about her failure, Ken, her teammate, approached her and said, 제이미, even though you didn't set up personal best time today, your performances have improved dramatically. 인식하면서 무엇을 인식했냐? 제이미가 자신의 실패를 그녀의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제이미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Ken은 그녀의 팀메이트입니다. 제이미의 동료인 Ken은 제이미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이미, 내가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너의 경기력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었다. Your running skills have progressed so much. 너의 달리기 기술은 정말 많이 진보했어. You will definitely break your personal best time in the next race. 너는 확실히 너의 최고 기록을 다음 레이스에서 깰 것이 확실해. After hearing his comments, 그의 말을, Ken의 말을 들은 다음, She felt confident about herself. 제이미는 그녀 자신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제이미, now motivated to keep pushing for her goal, replied with a smile. 제이미는 이제 keep ing, 지속적으로 뭐뭐를 하다. pushing for her goal, 그녀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다. 그녀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밀어붙일 것을. 마음을 먹은 동기부여가 된 제이미는 제이미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미소를 띄며 대답했다. You are right. Next race, I'll beat my best time for sure.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다음 레이스에서는 내가 확실히 나의 최고 기록을 깰 거야. 지문을 다 읽었으니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제이미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이 문장에서 신경 변화를 뜻하는 걸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disappointment, 이것은 마음의 감정의 상태나 신경 변화를 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nfident도 나름 신경을 뜻할 거고요. motivated, 이것도 동기가 부여가 된, 이런 것들이 심경 변화를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심경을 나타내는 그 마음의, 심경이란 마음의 뼈는 마음의 상태겠죠.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문에서는 실망했다가 다시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노력하고자 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indifferent에서 regretful,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보실 때는 모든 시험 지문을 꼼꼼히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앞의 단어가 하나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바로 가능성에서, 그러니까 정답의 가능성에서 제외하고 넘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시험에선 좋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disappointment를 먼저 봅시다. disappointment는 실망입니다. 실망. 그녀가 실망스럽게도, 실망과 유사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indifferent, indifferent, 무관심한, 아니죠. pleased, 기쁜, 아니죠. nervous, 예민한, 신경이 곤두선, 아니죠. calm, 차분한, 이것도 아니죠. 사실 frustrated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분노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잠깐 제가 영영사전을 들고 왔습니다. frustrated는요. feeling or expressing distress and annoyance. 느끼거나 표현한다. 고통 또는 짜증을. especially because of inability to change or achieve something. 특별히 뭐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 change or achieve something. 무엇인가를 바꾸거나 성취할 수 없었을 때 좌절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정 좌절로 인해서 고통이나 짜증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 그게 frustrated입니다. 제이미는 기록을 깨고 싶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실망스럽다. to her disappointed. 이건 disappointed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frustrated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괴로움이나 짜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disappointed, 실망스러운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frustrated가 disappointed와 유사한 단어로 표시된 경우를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선지에서 정답이 나와버렸는데 그 다음 단어를 보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encouraged도 제가 영영사전을 잠깐 들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ncourage encourage는 give, support, confidence or hope to someone 누군가에게 지원, 확신, 희망을 주다 라는 표현입니다. 밑에 유의어 보시면 motivate가 유사한 유의어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motivate는 한국말로 동기를 부여하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confidence, motivate, 이런 confident, motivated는 encourage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encourage가 본문 제이미의 후반부 심경 변화에 해당된다고 확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gretful은 후회하는, bored은 지루하게 느끼는, fearful은 두려워하는, excited, 흥분한, 무엇을 봐도 이 두 단어를 뒤집을 만한 확정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19번의 답은 3번, 3번 이외의 다른 선지를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19번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